여러분, 슈퍼앤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시효과이기는 합니다만,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조가 강해도 너무 강한 게 탈일까요? 달러엔 환율이 160엔선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를 출입하면서 현장에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목격을 하신 분이죠.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소개받은 이정훈입니다. 오늘 환율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환율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 그래서 머리가 짖근짖근 아프다는 분 많으신데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시면 개념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면서 저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달러엔 환율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달러 인덱스 얘기부터 사실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 들어서만 5% 가까이 달러 가치가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지금 달러 인덱스 나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계속적으로 등락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환율이 무엇인지 달러 인덱스는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외환의 교환 비율이다. 줄여서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의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원화, 한국에서 원화로 살 때의 달러의 가격이다. 이해하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N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N라를 가지고 달러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각 나라 통화와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달러 가치를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천 원이다. 한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의 달러 가격이 천 원이다. 1달러에 천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 달러 환율이 천 원에서 천 오백 원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달러의 가치가 50% 뛰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원화의 가치는 50%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N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N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200엔이 됐다. 그건 일본에서의 달러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N화의 가격은 반 토막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원 달러 환율이나 달러에는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나라 통화로 구입하는 달러의 가격이 뛰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환율은 각 나라에서 달러 가격이 다 다르겠죠. 맞죠? 각 나라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게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만든 게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달러 가격은 N달러 환율이고 한국에서의 달러 가격은 원 달러 환율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가격은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과 무역이 가장 많은, 그래서 환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6나라 통화와 교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 달러 인덱스의 절반 이상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유로존에 유로화고요. 또 일본의 N화,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의 캐나다 달러, 그 외에 스위스의 프랑이라든지 또는 스웨덴의 크로네, 이런 6가지 통화와의 교환 비율로 달러 가치를 나타낸 게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달러의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 달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달러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N화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개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달러 N 환율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면 일본에서 N화로 구입할 때 달러의 가격이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달러의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60.699, 이건 어젯밤인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오늘 아침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드디어 161엔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달러가 일본에서 강해지고 있고 반대로 N화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160엔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들 아시는 1986년에 플라자 합의 때 N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플라자 합의 때 가격대가 바로 이 160엔이었고요. 또 두 달 전에, 사실상 두 달 전에 역시 대규모 시장 개입이 있었던 그래서 일본 외환당국이 강하게 틀어막았던 이 환율 때가 역시 또 160엔인데 160엔은 가볍게 넘어서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161엔까지 넘어섰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달러 가치 상승, 또 일본에서의 N화 가치 폭락을 브레이크 없이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161엔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N화 가치 하락을 좀 막기 힘들다. 이런 굉장히 투자 심리가 붕괴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러 N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160엔을 넘어섰고 오늘까지는 또 161엔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N화가 지금처럼 왜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슈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급 요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N화의 투기적 순매매 포지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투기 세력들, 사타파랗다, 단기에 사타파랗다 하는 투기 세력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N화 선물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여기 푸른색인데요.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축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매수에 비해서 순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지금 회색은 달러 N 환율을 거꾸로 그린 겁니다. 여기 100에서부터 160엔 거꾸로 그렸기 때문에 순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즉, N화를 팔겠다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서 N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즉,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N화를 정신없이 팔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엊그제 외환시장에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N 환율이 160엔 넘어가는 시점에 일본이 시장이 직접 개입해서 N화를 사고 달러를 내다 파는 시장 개입을 직접 했고요. 또 재무성 관계자가 일본 시간으로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개입을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N화 가치는 계속 빠질 거야. 우리는 일본은행이 아무리 시장 개입을 해도 계속 N화를 팔겠다라는 순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수급적 요인, 수급이 무너진 것 자체가 N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는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 금리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그래프를 제가 못 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두 번째 요인은 경제 펀더멘털이기보다는 통화 정책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어떤 파란색 부분이 무엇이냐. 기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몰 국채 금리가 미국과 일본 간의 어느 정도 금리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빠르게 기준 금리를 인상했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죠. 반대로 일본은 팬데믹 때 기준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두 달 전이죠. 드디어 이제, 아, 석 달 전이죠. 기준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했던 기준 금리를 제로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이만큼 높고 일본 금리는 낮은. 그래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왜 중요하냐. 말씀대로 금리는 돈의 가치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의 가치인데요. 이자가 높다는 말은 돈이 이자 높은 자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NR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제로밖에 못 받는데, 하나도 못 받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급은 NR을 팔고 달러를 사는 포지션으로 흘러가겠죠. 즉, 이 말은 지금 연준과 일본은행 간의 기준 금리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은 N을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금과 반대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탈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누구도 다 아시겠죠.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성장률 지표라든지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올 들어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기 대비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면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3.7이었다가 4분기에 플러스 0.4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올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게 일본의 제조업 PMI거든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위축된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 제조업 경기는 계속 위축 수준을 유지하다가 반등하면서 지금 50을 가까스로 넘은 상황입니다. 일본 제조업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수출 경기가 좋으니까요. 나아지고 있다, 다만 50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서비스업,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일본의 서비스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끄트머리가 꺾여있는 모습을 보이시겠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일본 가게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는 마이너스로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 차트를 보시면 일본의 소매 판매, 가파르게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파란색이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N화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기는 괜찮, 그나마 괜찮지만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두 나라의 어떤 경제의 체질 차이가 N화 약세, 달러와 강세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져서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그래서 N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조차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올 들어서 지금 통화가치 변동률이거든요. 맨 위에 나타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지금 4.5% 상승한 반면에 러시아 루브라죠. 루브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니까 달러의 강세를 저지해줄 어떤 대안 통화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유로존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서 57%나 차지하는 유로존이 굉장히 경기가 좋다면 유로화가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텐데 지금 유로존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이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요. 인플레도 좀 진정되면서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유로존도 유로화도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맡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독일 경제 굉장히 좋지 않죠. 최근에 중국에 대한 보폭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프랑스만 해도 지난 선거에서 마크롱이 패배하면서 조기 총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전국이 굉장히 불안해서 프랑스 경제도 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미국에 대항할 만큼 경제 체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캐나다나 스위스 역시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을 위협할 만큼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나라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화는 거의 혼자 독주하는 그런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국 통화 기조는 어쨌든 큰 기조 속에서 유지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거의 2차, 3차 고차 방정식을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요. 크게 보면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환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엔화가 계속 폭락하는 걸 직접 막아내는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구두 개입을 하고 실제 자금을 들고 들어가서 달러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엔화를 매입하는 그런 어떤 시장 실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도 지금 미국과 일본의 고민이 녹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외환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을 외환 보유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대부분이 미 국채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별 보유량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일본이 무려 10억 달러니까 1조 1380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영국, 룩셈브로크, 캐나다 등등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본이 만약에 외환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채권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미 국채 매도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위로 뛰고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동나라 상승하고 그러면 미국의 주택 경기도 좋지 않아지고 미국 기업이나 가게의 이자 상환 분야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 내다 팔지 말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도 하지 마라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지난주였나요? 미국 재무부가 외환시장, 각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일본을 환율 관찰국으로 1년 만에 다시 지정했는데요. 그 말은 일본이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있어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지금 같은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니들 경제를 틀어막을 거야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애나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은 해야 되지만 미국 눈치가 보여서 미국 채를 내다 팔지 못하는 그래서 실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성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까 말씀대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 엔화를 매입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엔화 가치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은 물가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지금 약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조업 경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간신히 벗어난 걸로 지금 얘기됐던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다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사실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일본은행이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7월에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시그널은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인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앤케리 인덱스인데요. 앤케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앤케리라는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자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싼 자금을 펀딩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미국 등 다른 나라로 가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우리가 앤케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동반돼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앤케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 자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캐리 자금 자체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세계 자산 시장, 앤케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행이 과감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N화 매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관 투자자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들, 여기 파란색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외국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저 부분이 지금 끄트머리에 늘어나고 있죠. 저 자금을 일정 부분 팔아서 그 돈을 일본으로 들여와서 N화를 매입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려해서 일본은행은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도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증시 영향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단기적인 외환시장 개입, 장기적인 기준금리 인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둘 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서 미묘한 어떤 갈아타기, 또 발빠른 대응,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N화 환율, 달러 환율, 원화 환율이 빠르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N화 약세의 폭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원 N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원 N 환율이라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던 대로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원화로 사는 N화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N화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원화에 비해서 N화가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화가 계속 빠지고 위안화 가격도 계속 빠지면서 원화도 계속 지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1,390원 가까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사실은 1,400원 목점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1,400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N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폭락한다면, 하락한다면 원화 가치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에 안착하는 상황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N화 약세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원화 가치가 덩달아서, 동반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만약에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판다거나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해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 차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또 검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70에서 120까지니까 검은색은 아래로 향할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뜻하고요. 코스피는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둘 사이에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보십시오. 검은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동반해서 지금 시차를 두고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하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구간에 와있다라는 거고요. 당분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환율 변동,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유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두 가지 상관계수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외국인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제로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관계가 없는 수준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만 회색으로 된 부분은 코스피 변동성 지수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계수를 그린 건데 이래 굉장히 가깝게 올라가 있죠. 이 말은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수록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빠르게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내다 파는 것보다 코스피 시장이 불안하게 널뛰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환시장의 불안 용인을 감안해서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통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대표적인 증시의 방어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요인 때문에 안정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참고해서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주식의 포지션을 늘릴 필요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우리 수출주일 텐데요. 그 외에도 조선 관련 주들, 그 외에도 최근에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방산 이런 관련 주들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또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밸류업 기업들 우리 통화당국의,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금융주라든지 PBR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